안녕하세요. 저는 문화건강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홍정환입니다. 제가 오늘 등교 두 번째 주자로 저의 하루를 담아보았는데요. 함께 보러 가실까요? 갖다 놓고 원래 지금이라도? 지금 아직 2인 생각 더 할 것 같은데? 지금 갈까? 지금 갔다 오죠. 알겠어. 괜히 자꾸만 알려달라고. 누구한테? 국민은한테. 몰라. 누군가 얘기했지? 야, 차. 지금 온다는데? 1번 잘 달릴 것 같아. 공격하는 중. 이 맨 앞에 있는 소스 있잖아요. 나는 잘 달릴 바. 나는 3번. 일본 잘 할 수 있어요. 공격하는 중. 공격하는 중. 공격하는 중. 공격하는 중. 공격하는 중. 공격하는 중. 우광이 형 달려! 우광이 형 달려! 가자 우리 가자! 야 역전했어! 와! 달려! 달려! 와 우리 이겼어! 야 이걸 이기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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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여기 가자! 오케이 가자! 지금은 과학기술 과기재 과제에 늦게라도 참석을 했습니다. 체육대회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방금 막 참여했어요. 클렉식과 함께하는 문화관과 수업하러 이제 들어갑니다. 문화관광론 수업하러 대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. 과학기술과 재산 과학기술과 재산 제가 이번에 할 과제는 문화관광론 저별과제 자료조사를 할 것입니다. 할 거예요. 이렇게 저의 하루를 담아보았는데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저희 학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둔교 여기서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